안녕하세요 강은조 씨름실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강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강좌 내용은요 스캐너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에요 디지털 카메라가 워낙 보편화되면서 카메라로 바로 해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캐너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것도 좀 느리고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거나 그러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찍어놨던 필름이나 이런 사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디지털화 시키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캐너를 종종 써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 스캐너로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를 스캔한다는 것은 사진을 찍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노취 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을 정확히 잡아 주지 않으면 후반 작업에서 여러가지 이미지에 손상이나 데미지를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캔 단계에서 되게 잘 진행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스캔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이 강좌도 아마 몇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사용할 스캐너는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엡손 V700 이라고 하는 스캐너에요 조금 오래된 스캐너에요 제가 뭐 중고로 구입한 스캐너 이기도 하구요 스캐너를 선택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스캐너가 이렇게 있을 때 평판 원고를 넣는 부분하고 이 높이가 넓은 스캐너들이 조금 더 결과물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얘도 카메라와 동일하게 피사기 심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캐너에서 이 상태에서 썼을 때 스캔을 할 때 원고가 살짝 구겨져 있거나 살짝 들어져 있어도 포커스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위안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두꺼운 형태의 스캐너를 쓰면 위에다가 사물을 직접 올려놓고 스캔해도 스캔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얇은 형태의 종이만을 스캔 할 거다 라고 그러면 얇은 스캐너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여러가지 형태의 것들을 스캔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스캐너의 높이, 크기가 조금 큰 것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앱손 드라이버가 깔려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전용 프로그램을 쓰기도 합니다 스캔 전용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실버페스트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스캐너 소프트웨어인데요 얘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앱손 스캐너 드라이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에 앱손 스캐너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캐너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쭉 메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주요 설정, 고급 설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위부터 스캐너, 어떤 스캐너가 셋업이 되어 있는지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캔 설정, 스캔 설정은 일종의 프리셋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사진을 스캔할 거냐, 잡지냐, 신문이냐, 문서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 모드, 문서 모드 사진 모드하고 문서 모드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건요 문서는 실질적으로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스캔해야 되는 것들은 실제로 텍스트만 딱 읽는 게 중요한 것이지 텍스트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색깔의 그라데이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구별해서 나중에 OCR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글씨를 판독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그런 용도로 쓸 때는 문서 모드 스캔이 낫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진 스캔을 해서 이미지의 여러 개조들을 스캔하는 그런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서 공급 방법 해서 스캐너 평판, 필름 스캔 장치, 필름 스캔 장치, 필름 영역 가이드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V700 이라고 하는 스캐너가 좀 특이한 형태의 스캐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특이하냐면 얘는 필름 스캔도 가능하게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는 데 있어서 평판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건 한번 잠깐 보죠 이렇게 평판 스캐너가 있어서 요 밑에는 유리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스캐너 평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고를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스캔하는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안에 렌즈도 두 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름을 스캔할 수도 있어요 필름은 가운데 영역만 주로 스캔을 하는데 읽을 수 있는 CCD는 이 밑에 면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필름이라는 것은 투명체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스캔을 하면 뒤쪽에서 빛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나오게 하는 램프가 위쪽에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이 위에서 빛이 나오고 밑에서 읽을 수 있는 요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필름이라고 하는 투명체도 스캔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사 채워온 거라면 빛이 밑에서 나가서 반사되어 온 것을 여기서 읽으면 되는데 필름이라면 투과되어 와야 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투과되어 오는 형태로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쪽에 조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필름 스캔 장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필름 영역 가이드 사용은 여기 악세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스캔할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필름 스캔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평판을 사용하겠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스캔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평판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사문고가 되는 거예요 반사문고라는 건 뭐냐면 불투명한 종이 같은 사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스캔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사진일 경우 필름일 경우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비활성화 돼 있죠 왜냐하면 스캐너를 평판 모드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사문서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 형식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레이 스캐너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4비트 컬러는 뭐냐면 RGB 3개의 채널을 888, 8비트, 8비트, 8비트 그래서 38에 24에서 24비트 컬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컬러의 형태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색깔을 디테일하게 스캔하고 싶다면 16, 16, 16비트의 컬러를 이용할 수 있어요 비트 횟수에 대한 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8비트냐 16비트냐는 수치성으로는 두 배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색깔의 정밀한 걸 원한다면 48비트 컬러로 스캔하는 게 좋고요 아 그건 모르겠어 나 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그냥 딱 해서 할래 그러면 24비트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단 48비트를 쓰게 되면 용량이 상당히 높아지고 핸들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레이 스케일은 다시 말해서 블랙 앤 화이트의 농도를 256단계로 나눌 것이냐 16비트로 나눌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16비트로 하시면 되고 용량이 크고 핸들링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시면 8비트로 스캔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요 해상도 이 해상도는 상당히 큰 이슈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Aby트는 좀 그런가요 좀 작은 사이즈로 할까요 46사이즈 사진을 스캔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스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46을 뽑을 거다 그러면 300dpi로 세팅하시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300dpi 라는 건 뭐냐 하면 1인치 안에 점이 300개가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 눈이 가까이에서 봤을 때 300개 1인치라는 길이 안에 300개의 점을 구별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dpi 정도만 재현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좋은 퀄러티의 사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46 사이즈를 그대로 46 사이즈로 뽑을 게 아니라 46 사이즈를 스캔해서 더 큰 이미지를 얻고 싶다 그럼 300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왜냐? 이걸 그대로 300점을 만들려면 300dpi이면 되지만 얘를 갖다가 가로 세로 2배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1인치가 2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확대했을 때 얘를 300이 아니라 600dpi로 스캔해야만 가로 2배, 세로 2배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4니까 8이 되고요 6이니까 12인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에 12인치를 만들려면 600dpi로 집어넣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사이즈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46 사이즈를 스캔해서 8에 12인치 이미지를 만들려면 600dpi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2배, 2배, 2배 길이에 2배, 2배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200dpi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해상도를 올려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캔 작업은 항상 내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사이즈까지 스캔하겠다 얼마나 사이즈까지 출력하겠다 라는 것을 정확히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캔을 낮은 해상도로 스캔을 하면요 뻥튀기 할 방법은 없어요 높은 해상도로 한다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작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은 항상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뽑을지를 항상 생각하고 거기를 감안해서 그 용량을 고민해 줘야 돼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는 그걸 꼭 고려하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스캔 품질 기본 고 고가 좀 낯설긴 하죠 품질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 기본으로 해도 난 뭐 크게 나쁘지 않아 그러면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고로 좀 더 좋은 퀄리티가 필요해 그럼 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아마 속도는 조금 느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색관리가 있고 썸네일 옵션이 있어요 이 색관리는 되게 복잡한 이슈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컬러 조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컬러 싱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스캐너의 퀄러티를 컨트롤 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스캔한 것을 가지고 대상을 어더비 RGB로 할 거냐 sRGB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응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앱손 표준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캔한 것을 어더비 RGB로 할 거냐 sRGB로 할 거냐 애플 RGB로 할 거냐 칼라매치 RGB로 할 거냐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sRGB 아니면 어더비 RGB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넓은 색 공간을 쓰고 싶다 출력이나 인쇄나 이런데 넓은 색을 가지고 관리하고 싶다 그럼 어더비 RGB 쓰시면 되고 아 뭐 어더비 RGB 쓸 일이 거의 없어 그러면 sRGB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우리 어더비 RGB를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니터 보셔서 사용 시 미리 보기 표시는 색깔을 이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보여주겠다는 얘기에요 이걸 빼게 되면 상관없이 그건 뭐 알아서 하고 일단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작동이 된다 라는 거구요 일단 뭐 눈으로 보이는 게 좋겠죠 모니터가 정밀하게 잘 맞춰져 있으면 눈으로 미리 보기 표시하면 훨씬 정확하게 이미지의 상태를 보면서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한번 해주죠 그 다음에 이미지 형식 이미지 형식은 jpg, png, t파일, 멀티 t파일, pdf, 옵션 여러가지가 있어요 옵션에서는 압축이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구요 jpg에서는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프린트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t파일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jpg나 png 파일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힙니다 항상 png랑 jpg는 항상 이미지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서 쓰는 게 jpg, png지 실질적으로 이미지의 퀄러티, 다시 말해서 이미지 스캔한 퀄러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t파일을 써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용량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면 t파일을 쓰시구요 아 나 t파일은 좀 부담스러워 그럼 jpg를 쓰시되 대신 품질을 좀 높여서 고품질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베이드 icc 프로파일 icc 프로파일을 인베이드 하는 옵션 인데요 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억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t파일로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파일이름 그래서 파일이름을 지정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폴더명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뭘 한번 해볼까요 책을 한번 스캔 해볼까요 책을 한번 스캔 해볼 건데 이 책을 스캐너에다 한번 올려놓구요 짜잔 그리고 미리 보기 스캔을 한번 할게요 미리 보기 스캔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미지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스캔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이미지 부분만 스캔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할 수 있게 그 영역을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셋업 할 수 있어서 미리 보기 스캔을 해서 그 이미지를 띄워놓고 필요한 사이즈 조정해주고 색감 확인하고 그렇게 스캔을 하도록 하죠 예열이 끝나고 이제 미리 보기 스캔이 진행이 됐어요 자 미리 보기 스캔을 했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좀 확대해볼까요 이렇게 이미지 전체를 보구요 여기서 내가 스캔 하고자 하는 영역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입력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 대칭 출력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아까 설명한 걸로 거의 다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토 이건 아마 색보정에 대한 오토 옵션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사이즈 뭐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있네요 그리고 고급 설정을 한번 볼까요 고급 설정에서 보면 이렇게 밝기 대비 채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세한 조정 톤 보정 막대 그래프 이런 옵션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색을 조절하는 건데 자 이미지를 스캔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맞춰서 스캔하면 좋아요 색깔을 정확히 맞추고 톤도 정확히 맞추고 그렇게 잡으면 정말로 퀄러티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세한 조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조정 이게 뭐냐면 레벨 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히스토그램의 이 모양 있는 부분만 이미지에 컬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을 양쪽 끝단으로 잘 정리를 해서 바로 요 그래프가 최대한 많이 나오게 그리고 살짝 요 옆에 이제 픽셀이 없는 그런 영역까지 스캔이 되도록 요렇게 조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뭐 자신 없다 모르겠다 스캔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것만 조정해 주세요 그래도 이미지의 퀄러티는 월등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요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톰보정 이런 톰보정은 커브 그래프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의 밝기 콘트라스트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거나 이럴 때 쓰는데 쓰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스캔할 때 요 막대 조정 레벨만 잘 잡아 주시면 좋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미지에 뭐 콘트라스트나 이런 게 좀 더 조정을 해야 된다 후반 작업에서 조정해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요 단계에서는 요걸 하지 말고 만약 콘트라스트를 세게 해서 스캔을 받았는데 콘트라스트를 낮추고 싶어 그러면 솔직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서 가장 뉴트럴하게 스캔을 뜨면 스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요기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자세한 조정에서 건드려야 되는 건 바로 요거 레벨 레벨만 꼭 신경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끝났으면 요 밑에 또 다른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흐린 영역 보정, 컬러 복원, 역광 보정, 무아래, 먼지 제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샤프니스 라든지 디테일 라든지 여러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왜? 여기서 스캔할 때 한번 건드리면 돌아가거나 뭐 그거보다 약한 단계로 수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캔할 때는 항상 최소한의 이런 필터링을 해주고 후반 작업에서 뭐 샤픈을 강하게 주던 뭐 뭘 하던 그거는 후반 작업 출력하기 전 단계에서 출력물에 맞춰서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러고 나서 스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정해진 값으로 스캔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캐너를 쓰는 방법은 그러나 지금 한 것 중에서 그 레벨 잡아주는 것 그것만 정확히 쓰셔도 결과물은 훌륭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한번 열어서 보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잠깐 기다리죠 짜잔 자 짜잔 스캔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스캔이 됐습니다 현재로서 보이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스캔이 됐네요 상당히 괜찮은 상태인 거 같은데 요렇게 스캔하면 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아마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 정도는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 이제 개론이니까 한번 요렇게 싹 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스캔을 몇 번에 걸쳐서 좀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스캐너에 대한 기본 세팅과 작동법 요런 얘기들 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적으로 각각의 항목을 좀 더 쪼개서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 거름 Ziately triple 세팅 Vi aus ointed Pepper 살 severe